안녕하십니까 후니 인사드립니다. 오늘 아크 뿐만 아니라 비트코인, 도지, 유엑스 링크, 리플, 솔라나 등등등 해가지고 지금 다들 오르고 있는 추세여가지고 이렇게 급하게 원래 지금 준비가 안 됐거든요. 원래 영상 촬영할 준비가 안 됐는데 급하게 한번 촬영하는 점 이 점 양해 바라겠습니다. 지금 보면은 요거 다른 알트코인도 다 오르는 추세거든요. 요런 추세라면 단기적으로 단타 치시는 분들을 봤을 때 호재가 예상되기 때문에 빠르게 잡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제가 요거 한 5분 정도 더 볼 건데 지금 보면은 다 오르고 있어요. 다 오르고 있고 이게 지금 심상치가 않아요. 지금 우리가 지금 몇 시죠? 미국 시간으로 미국 시간으로 지금 PM, PM 있죠? 8시 52분이기 때문에 지금 사람들이 다들 투표하고 왔을 거거든요. 투표하고 오셔가지고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결과 기다리고 있을 건데 지금 미국 대선, 대선 보죠. 제일 빠른 게 탄도미사일이고요. 요거 좀 보죠. 아직까지는 독률이라고 하고 아직까지는 모르겠네요. 아직까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언제 나올까? 볼게요. 둘 중 한 명 6일 오후, 압승시 7일 오전. 자, 6일이나 7일 요때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접전될 경우에는 9일에서 10일 이후까지 그래서 11월 10일 정도까지 보셔야 된다. 확정 안 될 가능성이 있음 15일 정도 선이면은 이미 끝나겠죠?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제가 봤을 때 비트코인이 계속 올라갈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비트코인이 올라갈 것 같다. 누가 돼도 올라가긴 해요. 결과 상관없이. 지금 조금 이슈 중에 하나는 마운트곡스 거래소 사건이 있죠. 마곡이라고 불리는 네, 서울 마곡 아니고요. 마운트곡스 사건이 있는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일단 비트코인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건데 음... 이거 물량이 좀 상당해서 거래소에 풀지는 않을 거다. 이런 말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거래소에 풀린다. 그래서 마곡이니까 도망가라. 이런 얘기들도 많이 있습니다. 코인 하시는 분들이면 알 거예요. 어쨌든 간에 그 물량이 풀리면 조금씩 조금씩 내려갈 가능성이 있다. 요런 내용인데 요게 지금 보시게 되면 일봉이거든요. 네, 일봉인데 지금 그... 여기 대선 막 이때가 아마 트럼프 막 우세하니 어쩌니 하면서 이렇게 막 올라갔을 때 그때인 것 같고 요때인가요? 요거 총 맞은 사건 아니야? 아무튼 요때쯤인 것 같고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다시 우상상 하다가 다시 내려오는 이때 아마 헤리스가 계속 접점해서 조금씩 따라가는 추세. 그때 전체적으로 꼬꾸라졌죠. 여기 1억 찍으면서 1억 찍으면서 전체로 꼬꾸라지는 그런 그림이고요. 지금 이 상황에서 비트코인이 한번 올라갈 수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알트코인도 올라갈 수 있다. 올라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땐 지금 매수를 하시는 게 지금은 매수 타이밍이다. 라고 보거든요. 타이밍. 타이밍인데 적게 담으셔라. 적게 담으셔라. 왜냐면 변동이 아직 있다. 변동이 있고 이게 더 떨어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담으셔면 만약에 매수를 하신다면 적게 담으셔라. 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근데 지켜보긴 해야 돼요. 제가 봤을 땐 무조건 지켜봐야 돼요. 그래가지고 빨간색이 심상치 않다. 굉장히 많다. 이 점은 좀 알고 있으셔야 됩니다. 아크. 제가 봤을 땐 오늘 추천드릴 거는 이 아크인데요. 아크 같은 경우에는 호재나 뭐 이런 거는 좀 제가 찾아가지고 이렇게 원래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오늘 그 뭐야 내용들 보니까 얘가 말아 올라갈 것 같은 느낌이에요. 마크 같은 경우에는. 근데 어 지금 전체적으로 빨간불이라는 거죠. 불장이 오지 않을까 불장이니 신호니 이거를 보고 있는데 지금 어 해외 거래소랑 이런 거래량을 조금 보면서 조금 더 살펴보면서 다음 영상에서 다음 영상에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훈이였고요. 훈이였고요. 어 이 부분이 조금 음 민감하게 음 민감하게 보셔도 되는데 어 조금 편하게 보셔도 됩니다. 편하게 보셔도 돼요. 이거 이 영상만큼은 편하게 보시고요. 영상만큼은 편하게 보시고 요 차트는 차트 거래소 이거는 꼼꼼히 살펴보시길 권장드립니다. 자 오늘 급하게 오전에 급하게 제가 영상을 찍었고요. 어 대선 결과 지켜보면서 여러분들도 어 코인 꼭 잘 찾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좋은 코인 제가 또 소개시켜 드릴 테니까요. 어 훈이 믿고 한번 같이 해보시죠. 만약에 저를 믿고 같이 해보실 분들이 있으시면은 위에 급등이라고 문자 한번 보내주세요. 문자 한번 보내주시면은 무료로 상담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뭐 그 선착순으로 안내 도와드리고 있고요. 무료 무료고 그 다음에 뭐 후원을 따로 받지 않습니다. 후원은 받고 있지 않기 때문에 훈이랑 함께 어 제대로 한번 만들어 가보시죠. 궁금하신 분들 있으시면 궁금하신 분들 있으시면 문자 한번 보내주시고 오늘 어 상당히 수상하다. 뀌새 뀌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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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그렇다. 냄새가 난다. 지금 보면은 가격 59 59 60 요 가격 조금 생각해 보세요. 요 가격들 생각해 보시고 어 나중에 한번 보시죠. 요 가격이 어떻게 변할지 한번 지켜보시고 오늘 방송 영상은 여기서 종료하고 다음번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